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bp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왔거든요. 네. 라이벌?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세계의 라이벌 예술가들입니다. 사실 예술가 하면 뭔가 혼자서 굉장히 고고하게 본인 작품에 몰입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술가들은 사실 남의 작업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질투를 하거나 상대를 비판하거나 혹은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질투 좋다. 치정은 없나요? 치정? 치정도 있습니다. 질투와 치정 좋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때로는 조금 지저분하거나 유치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예술가들이 경쟁을 통해서 조금 건강한 성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법을 실험하거나 장르를 탄생시키거나 혹은 걸작을 만들어내거나 다양한 성과를 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건강한 라이벌 관계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고 또 훌륭한 작품을 남겼던 라이벌 예술가 한쌍의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한쌍의 이야기. 세계의 라이벌 예술가.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요? 네. 모두가 알만한 인물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라이벌 구도의 예술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있는데요. 이 둘은 14세기 르네상스의 대표 예술가로 불리죠. 지난주에 저희 목돈 연구소에서 자화상의 역사 다룰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르네상스 시기에 접어들면서 예술가가 과거에는 기술자 정도였는데 예술가로 지위가 격상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술가 개개인의 위상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경쟁이라든지 라이벌 구도도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졌었다 평가받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자연스럽게 좀 투탑 체제로 가게 되면서 라이벌로 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이 둘은 지금도 너무나 거장으로 불리긴 하지만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미 천재 예술가로 불렸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벌 구도로 형성이 되면서 서로 좀 굉장히 싫어하고 싸웠었다. 진짜 훌륭해도 우리랑 똑같구나. 그리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들이 너무 자주 다투다 보니까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글로 써서 책으로 냈던 동료 예술가도 있었습니다. 진짜 싸우는 거 보고 관전평을. 네.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하던 예술가인데요. 바사리는 화가이자 건축가로 활동을 했었고 활동하던 당시에도 잘 나갔던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알려진 건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미술 역사학자, 미술 사학자로서였어요. 이 1550년에 바사리가 미술가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내놨는데 이 책에는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하던 예술가들의 전기가 담겨 있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자료네요. 네. 굉장히 귀한 자료고요. 매우 자세하게 썼고 또 책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서 오늘날에는 미술 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조르조 바사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싸웠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이 책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 활동하던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바사리가 썼던 미술가 열전을 토대로 이 두 명의 예술가가 어떻게 경쟁해 왔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정호 에디터가 아까 이 두 라이벌이 우리들 못지않게 유치하게 싸웠다. 이런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해볼까요? 네. 우선 다빈치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빈치는 르네상스맨의 전형입니다. 세계의 걸작인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이면서 또 조각가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예술 분야 외에도 발명이라든지 건축, 과학, 음악, 천문학, 도시계획 등 많은 분야에서 활약을 보였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다빈치는 본인의 어떤 미술가로서 미술적인 재능을 조금은 낮게 평가했었다라고 합니다. 과한 겸손. 네. 당시에는 예술가를 후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는데요. 이 후원을 받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걸 썼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적어둔 자기소개서에는 방대한 내용이 있는데 미술에 대한 내용, 예술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짧게 한 문장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조각상도 만들 수 있고 그림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잘 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많았었던 올라운더이자 제너럴리스트였던 셈인데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고 또 각각의 것들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미술을 할 때에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법을 좀 시도해보곤 했었습니다. 르네상스 화가 중에서는 최초로 유화 물감을 썼던 화가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워낙 천재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경쟁자 미켈란젤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우선 다빈치보다는 23살이나 어린 좀 어떻게 보면 거의 아빠 뻘의 후배였다. 아들 뻘의 후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라이벌 관계를 쭉 이어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미켈란젤로의 실력이 뒷받침돼 있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도 화가이면서 조각가이자 건축가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것은 주로 조각 작품이긴 합니다. 다비드상이라든지 피에타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회화 작품으로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천지창조, 천장화가 있고 건축에서는 성배드로 대성당 등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걸출한 작품들을 남겼으면서도 미켈란젤로의 업적 중에 또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게 당시 예술가들의 지위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유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가가 이제 막 기술자에서 예술가로 인정을 받았었던 시기라 대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라고 해요. 여전히 기술자 대하듯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좀 해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약간은 싸움꾼적인 좀 호전적인 기질이 있어서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고요. 바로 그때그때 이제 개선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켈란젤로 때는 조금 과도기에 있었지만 미켈란젤로 이후 세대의 예술가들에 대한 예우는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술가협회 노조위원장, 미켈란젤로가 그런 분이었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긴 작품은 너무 훌륭해서 저는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 생각이 가끔 나는데 미술할 생각하지마.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가 다 했어. 이런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둘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실 주력 분야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쩌다가 라이벌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활동 시기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투탑 체제가 되니까 본인들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라이벌 구도가 생기게 된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누구의 라이벌, 예를 들어서 박연미의 라이벌이다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가 하고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를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싫어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이 둘은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선 다빈치의 경우에는 굉장한 신사였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렇죠. 상당한 미남이고 실제로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언행도 우아하고 했었다고 하고요. 작업을 할 때든 그리고 누굴 만날 때든 그냥 있을 때든 항상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잘 꾸민 모습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조금 야생의 예술가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더럽고 꾀재재한 옷을 입고 다녔고요. 악취도 좀 풍겼었다고 하고 본인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몸싸움을 하다가 콧뼈가 주저앉으면서 외모 컴플렉스가 생겼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성격도 상당히 괴팍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고 제자도 없었던 예술가였고요. 이런 외모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이 둘은 예술관도 달랐는데 예술에 대해서 이들이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예술의 핵심은 회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개 다 굉장히 전통적인 예술 장르이기는 한데 다빈치는 조각가는 예술가가 아니라 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 좀 공사장의 노동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반면에 회화 작업은 작업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끝난 이후에도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술의 가장 고귀한 정점은 회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치만 결국은 작품으로 승부하는 건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이야기에 또 반박을 합니다. 원시인이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인류는 돌에다가 무늬를 새겼었다. 이것이 조각의 기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조각이야말로 최초의 독창적인 예술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에 다빈치가 또 반박을 하는데요. 조각은 회화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통용되다가 이제는 사라져가는 중이다. 너무 노동집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더 할 말이 없어지면서 다빈치는 이제껏 제대로 끝낸 작품이 없다라거나 인신공격 시작 네 혹은 과거 동성애 문제로 고발당했었다라는 등의 아우팅을 좀 시전합니다. 조금 유치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기도 했는데 정말 서로를 혐오하고 싫어했었던 걸 볼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 멋진 그림과 그 정말 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천이 흐르는 듯한 표현을 했을까 싶은 그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랑 똑같았다. 유치하게 싸웠다. 근데 진짜 서로 싫어했다는 거 알겠어요. 혹시 이 둘이 실력을 놓고 정면 승부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504년에 피렌체 시에 의뢰로 진행됐었던 벽화 작업인데요. 당시에 피렌체가 굉장히 돈이 많아서 5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대회의장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외관도 매우 근사하게 꾸몄었었는데요. 피렌체 시에서는 이 대회의장의 내부까지도 멋있게 꾸미고 싶어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에 양쪽의 벽면을 회화로 채우기로 합니다. 면적은 높이가 8m, 폭이 20m로 굉장히 큰 사이즈였어요. 처음에 피렌체 시는 다빈치한테 의뢰를 요청해요. 당시에 그래도 경력으로 보든 업적으로 보든 원탑은 다빈치였기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소식을 듣고 아니 나도 동시대 손꼽히는 예술가인데 왜 나한테는 요청을 안 하냐라고 하면서 따졌었다. 자신감. 네. 그래서 결국에 정부 관계자까지 찾아가서 나에게도 벽화를 맡겨달라고 졸랐다라고 하고요. 어차피 양쪽 벽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나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끈질긴 요청 끝에 미켈란젤로가 결국에 계약을 따내게 됐고 다빈치가 맡은 벽의 맞은편에 마주보고 있는 벽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평범한 의뢰 작업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세기의 대결처럼 좀 보이잖아요. 또 마주보고 있는 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명의 천재 예술가가 피렌체의 이 대회의장에 어떤 작품을 내놓게 될지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둘이 그리고 있는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를 혐오하던 예술가가 그림 대결을 펼쳤다.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서 진행이 됐을까? 그림 그리다 눈 마주치면 채판에서 돌아섰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땠어요? 우선 피렌체의 시에서는 이들한테 어떤 그림을 그릴지 좀 주제를 정해줬습니다. 다빈치한테는 피렌체가 밀라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안기아리 전투를 그려달라고 하고 맡겼고요. 미켈란젤로한테는 피렌체가 피사에게서 크게 승리한 카시나 전투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제는 달랐지만 소재는 둘 다 전투 현장을 그리는 거였는데요. 이 둘은 매우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선 다빈치는 치열한 전투 장면을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다빈치가 그린 스케치를 보면 이 기마병의 표정이 매우 살벌하고요. 싸움으로 뒤엉켜 있는 군인들의 화가 잔뜩 난 근육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이 군인들이 강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적군의 침입 소식을 듣고 옷을 입기 시작하는 순간을 그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좀 호전적인 성격과는 다르게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들이 그림 작업을 하는 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으로 좀 취한 게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에 들어가고 나서도 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챗 했는지는 모르지만 작업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해요. 나는 저 사람이 안 그리는 거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둘이 한쪽씩 벽면을 맡아서 그림을 그렸다. 사람들은 판정승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사실 판정승을 매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훌륭해서? 호각새라?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그림을 다 못 그렸습니다. 아 둘 다 망했어요? 네. 둘 다 망했어요. 서로 잘하려고 애쓰다가 둘 다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다빈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기법을 적극적으로 실험했었던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화가 중에 최초로 유화도 썼었던 인물이었던 건데 이 대결에서도 다빈치가 그러면 안 됐는데 새로운 기법을 시도를 해봐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화물감에 화학적으로 뭔가를 첨가했는데 이 물감이 벽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계속 녹아서 흘러내렸었다. 아 어떻게?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빈치가 이 당시에 그려뒀던 안기아리 전투의 스케치만 남아 있고요. 후에 다른 화가가 이 스케치를 보고 그린 모사본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남긴 결과물은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어땠냐면 아예 작품을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이 벽 사이즈에 맞게 높이 8m 가로 20m의 벽 사이즈에 맞게 밑그림 작업을 따로 해두기는 했는데 이것을 벽에다가 옮기지도 않고 끝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카시나 전투는 아예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결은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 보니 판정승을 매길 수도 없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었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황당한 피렌체 씨는 환불합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피렌체 씨에서는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 벽에다가 다른 물감으로 덮었다라고 해요. 리셋? 네. 그냥 다시 덮어버렸는데 엄청 쿨하네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에 피렌체는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면서 이탈리아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도시였고요. 예술가에 대한 후원도 아끼지 않았었던 곳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메디치 가문이 있죠. 이런 식으로 예술가한테 시의 차원에서든 가문의 차원에서든 후원하는 게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원 개념으로 넘어갔었다라고 하고요. 둘째로는 다빈치랑 미켈란젤로가 너무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결을 하던 중에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작품 제작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작업을 방치해놓고 떠나게 됐고요. 이렇게 하고 가도 다음 오더에 지장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도 교황 율리오스 2세의 초청을 받고 로마로 떠나갔습니다. 이들이 너무 스타 예술가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해줬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시 사람들의 추측인데요. 사실은 다빈치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이 대결을 좀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 본인의 명성을 좀 깎아먹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고 또 다른 추측으로는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크고 작은 싸움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대결은 좀 뒷전이 됐을 수 있다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멱살 한 번 잡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후에 그래서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계속 작품 활동을 했고요. 무리 없이 계속 예술가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피렌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에 대해서 후원이라든지 지원을 전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이 이후에 다비드상이라든지 천지창조가 있는 시스티나 천장화라든지 사건 이후에 다 만들어진 작품들이고 피렌체의 후원으로든 가문의 후원으로든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빈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당시에는 예술가가 작품하다가 망할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라고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경쟁을 하면서 또 세계의 명작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예술가들이 라이벌로서 경쟁하면서 새로운 예술을 그리고 명작들을 많이 탄생시키곤 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예술가로는 피카소와 마티스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경쟁했다. 이게 재밌기도 하고 그 와중에 그 명작들을 만들어냈다.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